그 때의 흥모가 여러 할 품절 속에 밥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툴글룩글룩 맘에 쓰고 한 그릇씩 마시고 사더니 흥모가 생기가 돌아들어 뭘 한 기회를 들고 춤을 추며 노는 뒤 이런 가관이었던 것이었다 흥모가 좋아 고향을 들고 너 흐린뒤 얼씨군나 절씨굽 얼씨군나 절씨굽 번역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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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도 안도 번역하 사랑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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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맘껏 누가 사랑은 이놈은 도우냐 바람 도우냐 어디 갔다 이제 오르냐 걸치굽한 공바람 꽃난 사람도 잘난 놈 잘난 사람은 더 잘난 놈 생살치고는 흥을 가진 놈 부디 동료 어이없된 것 정말 건너가서 저희의 백두팀을 꼬셔들어라 경상을 보아도 우리 형제 보자 이런 경사가 또 있나 엊그저께까지 박흥부가 운전 걸 시설릴 사건이 오늘날 부자라 대형 석숭이를 부르렁하며 우주 오늘 내가 부러워할까 불쌍하고 강은 먼 바람들 박흥부를 찾아오소 제가 오늘부터 TV를 출란에 이런 경사도 있나 걸 시구 절 시구 다 좋네 걸 시구 절 시구 걸 시구 절 시구 지와 다 좋네 걸 시구 다 좋네 걸 시구 절 시구